참말 거짓말 옛날에 바닷가에 사는 어떤 사람이 당나귀 등의 소금바리를 잔뜩 싣고 산골로 팔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해가 다 기울었는데 집 한 채가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시커먼 산뿐이었지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 호랑이한테 물려가겠다. 소금장수는 허둥지둥 산을 헤매다가 저편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휴 살았다. 오늘은 저 집에서 묵어야지. 소금장수는 그 집 앞에 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누구시오? 소금 팔러 다니는 사람인데 하룻밤 쉬어갔으면 합니다. 어서 이리 들어오십시오. 웬일인지 집 주인은 벗어발로 뛰어나와 소금장수를 맞이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참 인심 좋은 사람이구나 하며 방으로 들어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쉬었지요. 주인은 먼 바닷가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면서 밥을 새로 하고 닭도 잡아 소금장수를 잘 대접했습니다. 소금장수는 닭다리를 뜯으며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지요. 달포 넘게 소금을 팔러 다니면서 여러 집에 묵어보았지만 닭까지 잡아주는 집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밥을 잘 먹은 소금장수는 주인과 밤이 깊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런두런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엔 춤 잘 추는 쥐가 산다오. 소금장수는 고지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소금 팔러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인데 춤추는 쥐가 있다는 말은 처음이오. 내 말을 못 믿겠다 이 말씀이오. 주인 양반 그런 뻔한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주인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탕탕 치며 끝까지 우겼습니다. 참말로 우리 집에 춤을 잘 추는 쥐가 있다니까요. 거짓말 마십시오. 참말이라니까요. 거짓말 참말이라니. 거짓말이지요. 참말이라니까요. 밤이 깊도록 말시름을 해도 판가름이 나질 않았습니다. 소금장수는 말시름하기도 지겹고 피곤하기도 해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렇게 말시름으로 날 밤을 세울 게 아니라 춤추는 쥐를 보여주면 될 게 아니요. 소금장수는 주인이 꼼짝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까짓 거 보여달라면 보여주지요. 대신 정말로 쥐가 춤을 추면 당나귀와 소금을 바리째 모두 내놓으시오. 쥐가 춤을 추지 않는다면요. 우리 집 재산 절반을 떼어주겠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내기를 시작했어요. 주인은 쥐구멍을 막아놓은 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쥐구멍에 대고 짤막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쥐우동당 쥐동당 쥐구멍 생쥐야 이리 나와 줌 한번 죽어라. 그러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 그랬더니 쥐구멍에서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 나오더니 노래에 맞춰 난짝난짝 춤을 추지 뭐예요. 소금장수는 어리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잔말이지요. 꼼짝없이 내기에 진 소금장수는 이튿날 아침 당나귀와 소금바리를 주인에게 내주고 털레털레 빈손으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소금장수가 빈손으로 오는 걸 보고 산 아래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소금이 모자라 당나귀까지 바라꾸려 모르는 소리 마시오. 저 산에 있는 집 주인에게 소금바리에 당나귀까지 모두 잃었다오. 이 말을 듣고 한 장돌뱅이가 꼬칭꼬칭 해물었어요. 소금장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해주었지요. 소금장수의 말을 들은 장돌뱅이는 자루에다 소똥말똥을 담아 당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를 기다렸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소매에 넣고 산골집을 찾아갔어요. 주인은 장돌뱅이도 소금장수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새로 안치고 닭도 잡는다며 밖으로 나갔지요. 그 사이에 장돌뱅이는 쥐구멍 마개를 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쥐우동당 지동당 쥐구멍 생쥐야 이리 나와 줌 한번 죽어라. 그러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 그랬더니 새양지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와 춤을 추지 뭐예요. 장돌뱅이는 얼른 소매 속에 들어있는 고양이를 풀어놓았어요. 고양이는 춤추는 새양지를 한 입에 잡아먹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은 새로 한 밥에 씨암탉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쑥 이러는 겁니다. 우리 집에 춤 잘 추는 쥐가 산다오. 그런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소? 잔말이라니까요. 거짓말이지요. 잔말이라니까요. 밤이 깊도록 말씨름을 해도 판가름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씨름만 하며 날밤을 세울 게 아니라 춤추는 쥐를 보여주면 되지 않소? 까짓 거 보여달라면 보여주지요. 대신 내 말이 맞으면 저 당나귀와 소금바리를 내놓으시오. 좋소. 내 말이 맞다면 어쩔테요. 내 재산 절반을 떼어주겠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내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쥐구멍 뚜껑을 열고 노래를 불렀어요. 쥐우동당 쥐동당 쥐구멍 생쥐야 이리 나와 춤 한번 추거라. 그러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 하지만 춤추는 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눈알이 시뻘개져서 또 노래를 부르고 불렀지요. 하지만 춤추는 쥐는커녕 새양쥐 한 마리 기어나오질 않았어요. 그것 보시오. 세상에 춤추는 쥐가 어디 있단 말이오. 어서 재산 절반을 떼어주시오. 이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 기다리시오. 주인은 색시를 불러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춤추는 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을 불러 노래를 시켰지요. 그래도 춤추는 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를 불러 노래를 시켰어요. 끝내 춤추는 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잔말로 거짓말이지요. 이탠날 아침에 장돌뱅이는 그 집 재산 절반을 강나귀 등에 싣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나물 바구니 옛날 어느 산골 마을 처녀들이 나물 캐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뜯다가 아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깊은 산속이라 나물이 얼마나 많은지 바구니에 금세 가득 찼습니다. 얘들아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처녀들은 바구니를 허리춤에 끼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처녀가 바위 벼랑 아래에서 옹기종기 모여 장난을 치는 귀여운 짐승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저길 좀 봐. 어머나 귀엽기도 해라. 처녀들은 바위 벼랑 아래로 가서 그 짐승을 한 마리씩 안고는 귀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짐승일까? 글쎄 이렇게 귀여운 짐승은 처음 봤어. 처녀들은 고운 털에 볼을 부벼도 보고 아기를 어르듯 둥개둥개도 해보고 목덜미를 쐬다듬어 보기도 하고 강아지를 부르듯 어여어여 혀를 차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처녀들은 갑자기 비가 오나 하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만 해만 쨍쨍하고 구름한 점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물이 떨어진 거지? 처녀들이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느닷없이 한 처녀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야. 그 처녀가 가리킨 벼랑 위에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해 벌린 채 내려다보고 있지 뭐예요. 놀란 처녀들은 나물 바구니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지요. 나뭇가지 긁히고 돌보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달리고 달렸습니다. 겨우 마을에 달달한 처녀들은 털퍼덕 주저앉아서는 제가끔 한마디씩 했습니다. 꼭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살아 돌아온 거야? 호랑이를 만나고도 살아 돌아왔다니 나도 믿어지지 않아. 우린 오늘 진짜 재수가 좋은 거야. 처녀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헤어져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처녀들의 집안 식구들은 다시는 산에 나물캐러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며 야단이었지요. 식구들이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산에 나물캐러 또 가겠다는 처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어제 산에 나물캐러 갔던 한 처녀가 우물에 물을 길러가려고 살인문을 나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삽장문 앞에는 어제 산에 버려두고 온 바구니가 다소곳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 속에는 산나물이 소복이 담겨 있었지요. 누가 바구니를 갖다 놓았을까? 처녀는 하도 이상해서 다른 처녀들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집마다 빠짐없이 문 앞에 나물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서야 처녀는 누가 나물바구니를 갖다 놓았는지 알아챘습니다. 나물바구니를 가져온 건 바로 어제 그 호랑이였어요. 뭐하러 호랑이는 나물바구니를 가져다 놓았을까요? 어제 바위벼랑 아래서 놀고 있던 귀여운 짐승은 바로 새끼 호랑이들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들이 노는 걸 내려다보며 벼랑 위에 있었지요. 그때 웬 처녀들이 와서 새끼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어미 호랑이는 처녀들이 새끼들을 해코지 할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코지는커녕 새끼들 둥개둥개 어여어여 어르고 쓰다듬으며 귀여워했지요. 처녀들이 새끼들을 데리고 노는 모습을 물끼러미 내려다보던 어미 호랑이는 좋아서 입이 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침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러다가 처녀들은 어미 호랑이를 보고 제풀에 놀라 도망을 친 것입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왜 벌써 가나 좀 더 놀아주고 가지 하며 벼랑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나물바구니가 엎질러져 있었지요. 어미 호랑이는 바구니를 보고서야 처녀들이 도망친 가닥을 알았습니다. 처녀들이 나를 보고 놀라 도망친 거로구나. 어미 호랑이는 쏟아진 나무를 밤새도록 바구니에 물어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날이 밝기 전에 바구니를 처녀들 짐 문 앞에 물어다 놓은 거예요. 사나운 호랑이는 제 새끼를 귀여워해 준 처녀들이 무척이나 고마웠나 봅니다. 어리석은 친구들 서울 뒷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남의 재물을 빼앗아 먹고 사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주호와 김삼으로 어릴 적부터 쭉 함께 지냈지요. 아주 비싸 보이는 가락지인 걸 오늘도 좋은 물건을 손에 넣었소. 주호와 김삼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호가 김삼에게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마흔에 가깝도록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니 실로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네. 주호의 말에 김삼은 속으로 뜨끔 했어요. 사실 주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김삼도 불쑥불쑥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주호는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술 장수를 해보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 외상을 주지 말고 자네와 나도 돈을 안 내고는 절대 술을 먹지 않기로 하세. 그렇게 하면 언젠가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사는 날이 오지 않겠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자 김삼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흔쾌히 대답 했습니다. 좋지 자네 생각이 내 생각 같구먼. 주호와 김삼은 똑같이 돈을 내어 술을 한 통 샀습니다. 길에서 한 그릇씩 팔 생각 이었지요. 하지만 앉을 것이나 안주도 없이 길에서 술을 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술이 안 팔려서야 원 뭔가 술을 팔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겠어. 두 사람은 마침내 술통을 지고 서울 북쪽의 유명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팔아보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호와 김삼은 목이 말라 더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안되겠어. 참다 못한 김삼이 마침 주머니에 남아있던 엽전 세폰을 꺼냈습니다. 김삼은 그 돈을 주호에게 주고 술 한 잔을 따라 꿀꺽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본 주호도 못 참겠다는 듯 금방 받았던 엽전 세 푼을 김삼에게 주었지요. 그러고는 술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자 여기 세 푼이네. 여기 세 푼 있네. 주호와 김삼은 엽전 세 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잔씩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은 저물고 술통은 바닥이 났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주호가 말했습니다. 기분 좋다. 술 한 통은 여학은 다 팔았군.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자네나 나나 외상 술은 한 잔도 안 먹었는데 돈은 왜 세 푼 뿐이야? 그러게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김삼 역시 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주호와 김삼은 벌떡 일어나 술통을 내동댕이쳐 박살을 냈어요. 우리 돈 훔쳐간 놈 나와라 어느 놈인지 나오란 말이야. 술에 취한 두 친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비틀비틀하며 다시 산을 내려갔답니다. 찰떡과 감시 옛날 옛날에 개하고 잔나비가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보니 찰떡 장수 할멈이 찰떡을 팔고 있었어요. 찰떡 장수 할멈은 개가 입에 거품을 뽀글뽀글 뿜는 걸 보고 저 개가 찰떡이 먹고 싶어 침을 흘리는구나 생각하고 인심 한 번을 썼습니다. 옛다 찰떡 하나 먹어라 개는 좋아라 찰떡을 하나 받아지고 길을 갔대요. 뒤따라 오던 잔나비는 샘이 나서 돌멩이를 냅다 걷어찼지요. 그 돌멩이는 길가에서 감을 먹고 있던 아이 이마에 가서 딱 맞았습니다. 화가 난 아이는 못된 잔나비야 감시나 받아라 하면서 감시를 던졌어요. 제주 좋은 잔나비는 날아오는 감시를 한 손으로 턱 낚아챘지요. 그러고는 개한테 감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개야 이 감시 좀 봐라 참 잘 여물었지 감시를 앞마당에 심으면 맛있는 감이 주렁주렁 열릴 거야. 잔나비 넌 감시를 얻어 좋겠다. 그럼 좋고 말고 하지만 난 맛있는 찰떡을 얻었는 걸 이 찰떡을 우리 좋아할 거야. 그러자 잔나비는 코웃음을 치며 이러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개야 찰떡 하나를 감시해 되냐 이 감시로 말하자면 나중에 감이 백개가 될지 천개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구나 감을 실컷 먹게 돼서 넌 참 좋겠다. 개가 몹시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잔나비는 큰 인심이라도 쓰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니 말인데 찰떡하고 감시를 바꿔줄까? 정말? 개는 기뻐하며 찰떡과 감시를 바꾸었어요. 잔나비는 뒤로 돌아서서 킥킥 웃었습니다. 이 멍청한 개야 감시를 심는다고 다 감이 열린다더냐? 잔나비는 개가 마음이 변할까 봐 찰떡을 얼른 꿀꺽 삼켰지요. 개는 집으로 돌아와 울 밑에다 정성스레 감시를 심었습니다. 얼마 안가 그 자리에 싹이 트더니 그 싹이 쑥쑥 자라 어느새 큰 나무가 되고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감을 따야겠는데 나무에 올라갈 재주가 있어야지요. 하루 이틀 사흘 저걸 어떻게 따먹지 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잔나비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따줄 테니 절반은 나를 다오. 개는 그러라고 했지요. 잔나비는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익은 감은 제가 먹고 떨분된 간만 개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간맛을 본 개는 퇴새 침을 뱉고 나서 말 했습니다. 잔나비야 떨분된 땡감 말고 잘 익은 감 좀 내려보내다오. 그랬더니 잔나비는 벌컥 화를 내지 뭐예요. 잘 익은 간만 골라 내려보냈더니 땡간만 내려보낸다고 혼 좀 나봐라. 잔나비는 단단한 땡감을 개한테 마구 던졌습니다. 개는 땡감 벼락을 막고 다쳐서 몸저 누웠어요. 어미 개가 몸저 눕자 새끼 개들이 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알밤이 떼굴떼굴 굴러왔어요. 너희들 왜 울고 있니? 잔나비가 땡감을 던져서 우리 엄마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운답니다. 아니 그럼 고얀 놈이 다 있나? 얘들아 내가 잔나비를 혼내주마. 알밤은 탁 튀어올라 화루 안에 숨었습니다. 그래도 새끼 개들은 엉엉 울었어요. 이번에는 벌이 날아왔습니다. 너희들 왜 울고 있니? 잔나비가 땡감을 던져서 우리 엄마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운답니다. 아니 그럼 못된 놈이 다 있나? 얘들아 내가 잔나비를 혼내주마. 벌은 왱왱 날아서 물뚝 안에 숨었습니다. 그래도 새끼 개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똥이 미끈덩 미끈덩 찾아왔어요. 너희들은 왜 울고 있니? 잔나비가 땡감을 던져서 우리 엄마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운답니다. 아니 그런 똥벼락을 맞을 놈이 다 있나? 얘들아 내가 잔나비를 혼내주마. 개똥은 미끈덩 미끈덩 물독 앞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도 새끼 개들은 엉엉 울었어요. 이번에는 절구 꽁이가 걸어왔습니다. 너희들 왜 울고 있니? 잔나비가 땡감을 던져서 우리 엄마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운답니다. 아니 그럼 몽둥이 찜질을 해도 시원찮을 놈이 다 있나? 얘들아 내가 잔나비를 혼내주마. 절구 밤이 탁 튀어올라 잔나비 눈을 때렸습니다. 아 내 눈 잔나비는 아픈 눈을 씻으려고 물독에 손을 담갔어요. 그러자 벌이 잔나비 손을 탁 쏘았지요. 와 내 손에 불이 났나 잔나비는 손을 쥐고 팔짝 팔짝 뛰다가 개똥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내 엉덩이 이때 절구 꽁이가 걸어와서는 잔나비를 흠신 두들겼습니다. 잔나비 살려 잔나비는 걸음아 날 살려라 멀리 멀리 도망쳤지요. 얼마 뒤 병이 다 닿은 어미 개는 새끼 개들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어리석은 척한 사람 어느 장인이 새 사위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사위가 그를 얼마나 아는지 궁금했거든요. 자네 면모식은 했나? 장인은 어깨에 힘을 주고서 사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못했습니다. 사위의 대답에 장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면모식이란 그를 좀 깨우쳐 겨우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듣는 정도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면모식도 못했다니 장인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사람이 그를 모르면 담벼락을 대하고 앉은 것처럼 깜깜하다네. 그렇다면 사물의 이치는 좀 아는지 내가 물어보겠네. 장인이 거드름을 피우며 사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위도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장인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소나무는 웬을 부르고 학은 어째서 잘 우는지 아는가? 장인의 물음에 사위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몰라 그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인가? 장인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소나무는 속이 작기 때문에 부르고 학은 목이 길기 때문에 잘 우는 것이라네. 자네가 공부를 했다면 그런 것쯤은 알고 있을 터인데 참 안타깝네. 장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빙글에 웃더니 장인에게 물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몇 마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게 어떤 것이든 다 대답 해주겠네. 장인은 자신있게 대답 했습니다. 장인어른 대나무가 늘 푸른 것도 속이 찼기 때문이며 개구리가 잘 오는 것도 목이 길기 때문입니까? 사위의 물음에 장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뚱멀뚱 사위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떤 것이든 다 답해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위는 그런 장인을 보고 빙글에 웃었습니다. 사위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공부를 하지도 않은 장인이 거만을 떨자 장인을 골려주려고 일부러 어리석은 채 했던 것이랍니다. 욕심 많은 사람 옛날 전라도 변상 근처에 조상사가 살았습니다. 조상사는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아서 한 양을 빌려주면 두 양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옷에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양수척이 있었습니다. 양수척은 가난하여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버들가지로 만든 바구니를 시장에 내다 팔며 열심히 살았지만 끼니를 이어갈 음식과 약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양수척의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여 약값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척은 어쩔 수 없이 조상사를 찾아갔지요. 조상사는 양수척에게 50량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자까지 100량을 갚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갈 동안 양수척은 열심히 일해서 겨우 50량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량을 마련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양수척이 이자를 갚지 못하자 조상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네 이놈 이달까지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네 목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양수척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구니를 만들어도 이달 안에 50량을 마련하는 일은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조상사에게 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50량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양수척은 한숨을 쉬며 버들가지를 배러 산에 올랐지요. 숲길을 따라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양수척의 눈앞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바위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극한 효심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이러한 복을 내려주셨구나. 양수척은 기뻐하며 한달음에 조상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갚아야 할 50량은 가져왔는가? 낮잠을 자고 있던 조상사는 양수척을 보자마자 무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50량 대신 큰 호랑이를 잡았으니 가져다가 쓰십시오. 조상사는 양수척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생각했어요. 호랑이 가죽은 아주 귀한 물건인데 이자 대신 받다니. 그래 얼마나 큰 호랑이냐 바위만큼 큽니다. 수레에 실리겠느냐 수레보다 크니 떠매고 올 틀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상사는 양수척의 마음이 바뀔까 봐 남은 50량을 모두 받은 것으로 하고 얼른 집으로 보냈습니다. 틀이 만들어지자 조상사는 건장한 종들을 거느리고 양수척이 알려준 곳으로 갔지요. 숲길을 빙빙 돌아서 바위에 올랐더니 정말로 집채만한 호랑이가 누워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 호랑이 조상사는 신이 나서 호랑이를 껴안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으르렁대며 날뛰었지요. 죽은 호랑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호랑이가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바위에서 곤하게 잠든 것이었어요. 양수척은 잠에 취해 있는 호랑이를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호랑이는 조상사를 매단 채 마을로 뛰어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마을에서 제일 큰 조상사의 집을 덮쳤지요. 호랑이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물건들이 와장창 부서지고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정신없이 조상사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호랑이는 고개를 훌렁훌렁 넘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에게 매달려 가던 조상사는 그만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온몸을 다치고 말았어요. 종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조상사를 틀 위에 뉘어서 메고 돌아왔습니다. 누런 삼배옷을 입고 누워있는 조상사를 본 마을 사람들은 이번 호랑이는 얼룩무늬 호랑이가 아니고 누런 호랑이로구나 라고 수근대며 낄낄 거렸습니다. 조상사는 집에 누워 두어달 동안 약을 먹은 뒤에야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는 절대 욕심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은혜 갚은 돼지 옛날에 마음씨 착한 머슴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 마음씨가 얼마나 고약한지 새벽부터 날이 저물도록 쉴 시간을 한 번도 안 주고 일을 시켰어요. 그것도 모자라 오밤중엔 집을 산더미로 갖다주며 새끼를 꼬라고 했지요. 그렇다고 끼니라도 제대로 주나요? 맨날 먹다 남은 밥 아니면 누룽지나 줬습니다. 잠자리는 또 어떻구요? 머슴은 소통 냄새나는 외양간 한쪽 구석에 지푸라기를 깔고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불평 한마디 없이 갈퀴손이 될 만큼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설날 아침입니다.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주인이 머슴더러 나무를 해오래요. 머슴은 배가 든든해야 나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요. 하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불호렴을 했습니다. 네 이놈 일도 안하고 밥을 먹겠다는 거냐? 냉큼 나무하러 가지 못할까? 머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언손을 비벼가며 겨우 나무한 짐을 했는데 숲에서 산돼지 한 마리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 좀 숨겨주시오. 머슴은 영문도 모르고 산돼지를 나무찜 속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까 포수가 와서 산돼지를 못 봤냐는 거예요. 지금 막 절이 뛰어갑디다. 머슴은 엉뚱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포수는 그쪽으로 바삐 달려갔지요. 포수가 가고 나서 나무찜에서 나온 산돼지가 머슴에게 절을 했습니다. 나무꾼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 할 것 없네. 이제부터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속에 가서 살게. 이렇게 말하고 머슴은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산돼지는 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슴이 왜 안 가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산돼지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준다며 집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은 집을 나오면 갈 곳이 없다고 고개를 져었지만 산돼지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그러마 했지요. 머슴은 집으로 돌아와 나무찜을 부려놓고 방문 앞에서 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약한 주인은 코빼기도 안 내비쳤어요. 머슴이 그동안 이란 품삭스를 달라고 할까봐 그런거지요. 머슴은 한운수 없이 그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돼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머슴에게 등을 들이밀었어요. 어서 오르십시오. 머슴이 등에 올라탔더니 산돼지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고개나 넘었을까요? 산돼지는 커다란 바위 앞에 머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땅을 탕탕 고르면서 열려라 바위 하니까 바위가 스르렁 열리는 거예요. 산돼지가 머슴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닫혀라 바위 하니까 이번에는 바위가 닫혔습니다. 그곳에는 대골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산돼지는 그 집으로 머슴을 데리고 들어가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주었습니다. 머슴은 구경도 못해본 맛난 음식을 배불리 잘 먹었지요? 나뭇근 어른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가면 아랫마을 대감집을 찾아가 그 집 머슴사리를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머슴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머슴은 산돼지 말대로 아랫마을 대감집에 찾아갔어요. 대감마님 저를 이 집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마치 밀손이 달리던 참인데 아주 잘 되었네. 대감은 아주 친절하게 머슴을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머슴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산돼지를 만났어요. 산돼지는 나무를 한 짐 해주며 다음에 나무 하러 올 때는 그 집 황소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은 그러마하고 산을 내려왔지요. 며칠이 지나 또 나무를 하러 갈 때가 되었을 때 머슴은 대감에게 황소를 끌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펄쩍 뛰었어요. 그늘 날 소리 말게 이 황소는 어찌나 기운이 센지 전화 장사도 끌지 못한다네 게다가 뒷발에 재익이라도 하는 날은 몸이 성치 못할 걸세. 대감만 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황소를 끌어보겠습니다. 머슴은 성큼성큼 외양간으로 걸어 들어가서 황소 엉덩이를 쓸어내리며 이랴 이랴 했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머슴이 하자는 대로 잘도 따라했지요. 이 꼴을 본 대감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이 힘세고 고집센 황소를 끈 사람은 자네가 처음일세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 머슴이 소를 끌고 산에 갔더니 산대지가 집채만한 나무더미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그 나무더미를 소 잔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나무찜 대감을 본 대감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보게 자넨 정말 재주가 좋은 젊은 일세. 그러면서 대감은 자기 딸과 혼인을 달라고 하지 뭐예요? 머슴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산대지를 찾아갔습니다. 산대지는 머슴을 보자마자 대감 딸과 혼인을 하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혼인한 첫날밤에 지네가 와서 색시를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 잠들지 말고 기다리다가 내가 세 번 부르기 전에 나와야 해요. 이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대지는 몇 번 잊고 같은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머슴은 집으로 돌아와 대감에게 혼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대감은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하며 내일 내일 당장 잠실을 하자고 했지요. 이튿날 머슴은 대감 딸과 홀레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머슴은 색시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색시는 곁에서 새근새근 잘 도자는데 머슴은 산 돼지가 한 마리 떠올라 눈을 말똥 말똥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었어요. 자꾸 졸음이 밀려 왔습니다. 머슴은 정신을 바짝 차리며 졸음을 꾹 참았지요. 밤이 점점 더 깊었습니다. 너무 졸려 저절로 눈꺼풀이 내려 앉았어요. 어느새 머슴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거꾸러져 세상 모르게 고라 떨어졌어요. 그때 문 밖에서 산대지가 머슴을 불렀습니다. 나뭇꾼 어른 하지만 머슴은 듣지 못했습니다. 산대지가 또 한 번 머슴을 불렀어요. 나뭇꾼 어른 하지만 머슴은 꼼짝도 안 했지요. 산대지는 마지막으로 나뭇꾼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세상 모르고 잠만 잤어요. 이튿날 새벽에 머슴이 일어나 보니 곁에 있던 색시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를 어쩌나 색시를 잃어버린 머슴은 엉엉 울며 산대지에게 갔습니다. 왜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산대지야 내가 잘못했으니 색시를 찾아다오. 어서 내 등에 타세요. 산대지는 머슴에게 등을 들이밀었습니다. 머슴이 등에 오르자 산대지는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산대지는 어느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다 머슴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무꾼 어른 이 집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앞마당으로 뛰어내리면서 지금 뭣들 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러면 방안에서 진혜가 하느님 내려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장기를 두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주도록 하세요. 진혜는 자기가 이겼다고 기뻐하며 부채질을 할 겁니다. 그때 진혜 왼뺨을 때리세요. 그리고 진혜 허리춤에 매달린 빨강 노랑 파랑 주머니를 빼앗아 이리로 오세요. 산대지의 말을 들은 머슴은 곧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훌쩍 뛰어내리면서 지금 뭣들 하느냐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정말 커다란 진혜가 방에서 나와 하느님 내려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지 뭐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장기한판 둡시다. 하면서 장기판을 펼쳐놓았습니다. 머슴은 말을 몇 번 옮기지도 않고 저주었어요. 그러자 진혜는 품속에서 부채를 꺼내 부채질을 했습니다. 머슴은 재빨리 진혜의 왼뺨을 찰싹 때리고 허리춤에 매달린 주머니 세 개를 빼앗아 산돼지에게 갔어요. 산돼지는 머슴을 태우더니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달리다가 머슴이 뒤를 돌아보니 진혜가 꿈틀꿈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진혜는 산돼지 꼬리까지 쫓아왔어요. 산돼지야 진혜가 꼬리까지 쫓아왔구나 그럼 노랑 주머니를 던지세요. 머슴은 노랑 주머니를 진혜한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산더미만한 가시덤불이 생겼어요. 진혜는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있더니 이내 가시덤불을 해치며 쫓아왔지요. 돼지야 진혜가 꼬리까지 또 쫓아왔구나 그럼 파랑 주머니를 던지세요. 머슴은 얼른 파랑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넓고 넓은 바다가 생겨났어요. 진혜는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파리로 변해서 쫓아왔습니다. 산돼지야 진혜가 꼬리까지 쫓아왔구나 그럼 빨강 주머니를 던지세요. 머슴은 얼른 빨강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진혜는 그 불에 타서 죽고 말았지요. 산돼지야 진혜가 불에 타 죽었구나 잘하셨어요. 산돼지요. 진혜는 진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뒤로 돌아 진혜 집으로 뛰면서 말했습니다. 진혜 집에는 광이 세 칸 있어요. 첫째 광에는 나무꾼 어른 색시가 죽어 있고요. 둘째 광에는 빨간 열매 흰 열매가 있지요. 빨간 열매를 죽은 사람 입에 물리고 몸 살아라 하면 몸이 살아나고 흰 열매를 물리고 혼 살아라 하면 혼이 살아나요. 셋째 광에는 진혜한테 잡혀온 사람들이 갇혀있으니 풀어주도록 하세요. 진혜 집에 다다른 머슴은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셋째 광 문을 여니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와 머슴에게 절을 냈어요. 둘째 광을 여니 빨간 열매 흰 열매가 있었습니다. 머슴은 열매를 주머니에 넣고 얼른 첫째 광 문을 열었지요. 거기엔 머슴의 색시가 죽어 있었습니다. 머슴은 얼른 빨간 열매를 입에 물리고 몸 살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엔 흰 열매를 입에 물리고 혼 살아라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색시가 저를 구하러 오셨군요 하며 눈물을 펑펑 쏟지 뭐예요. 머슴은 살아난 색시와 함께 산떼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머슴은 색시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두꺼비와 토끼 새들이 새들이 물속을 날아다니던 까마득한 옛날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두꺼비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셋이 찰떡을 해먹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셋이 서는 부지런히 절구질을 하고 콩고물 팥고물에 묻혀 맛있는 찰떡을 만들었지요. 자 이제 먹어볼까? 두꺼비가 닫은 찰떡 덩어리를 셋으로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두꺼비 손을 막았어요. 잠깐 기다려 우리 나눠먹지 말고 내기를 해서 이기면 혼자 다 먹기로 하자. 호랑이는 저 혼자 찰떡을 다 먹고 싶었던 겁니다. 두꺼비와 토끼는 그러자고 했어요. 호랑이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놈이 찰떡을 다 먹기로 하자 난 말이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어났거든 토끼 너는 언제 태어났니 그러자 토끼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난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태어났는걸 두꺼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듣고보니 두꺼비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떡은 두꺼비 차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란 놈이 어디 가만히 있을까요? 내기를 한 번 더 하자고 두꺼비를 물고 늘어졌지요. 이번에는 강 건너는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호랑이와 토끼와 두꺼비는 강가에 서서 준비 땅하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두꺼비는 얼른 호랑이 꼬리에 찰싹 달라붙었지요. 호랑이는 속으로 강 건너는 내기를 나를 못 당할 걸 하면서 단번에 강을 건넜어요. 그 뒤에 토끼가 건너왔지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두꺼비가 안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찰떡을 빨리 먹고 싶어 중얼거렸어요. 두꺼비는 왜 여태 안 오나? 그러자 뒤에서 두꺼비가 다 썩은 짚신 한짝을 끌고 나오면서 이러지 뭐예요? 야 너희들 이제 오냐? 난 벌써 와서 짚신 한짝을 삼았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렇게 썩어버렸어. 호랑이는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찰떡은 두꺼비 차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기를 한 번 더 하자고 두꺼비를 물고 늘어졌지요. 이번에는 언덕에서 찰떡을 굴려놓고 달려가서 먼저 잡는 놈이 찰떡을 다 먹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찰떡 쫓아가는 내기는 절대로 나를 못 당할 걸 하며 찰떡을 발로 툭 찼어요. 그러니까 찰떡이 언덕 아래로 막 굴러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찰떡 잡자 하면서 언덕 아래로 달려갔어요. 토끼도 껑충껑충 뛰어내려갔지요. 걸음이 느린 두꺼비는 호랑이 꼬리도 못 잡고 엉기적 엉기적 기어내려갔습니다. 쏜살같이 언덕 아래로 달려온 호랑이와 토끼는 찰떡이 굴러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찰떡이 굴러와야 말이지요. 떼굴떼굴 굴러오다가 찰떡은 돌부리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굴러올 리가 없었지요. 두꺼비는 느릿느릿 언덕을 내려오다가 돌부리에 걸린 찰떡을 주워서 쩝쩝 거리고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지요. 그래도 먹다 먹다 다 못 먹어서 두꺼비는 남은 찰떡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 호랑이와 토끼는 군침만 꿀꺽 삼키며 찰떡이 굴러오기만 기다렸어요. 두꺼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너희들 뭐하고 있니? 뭐하긴 뭐해? 찰떡 기다리고 있지. 두꺼비는 호랑이와 토끼에게 짊어지고 찰떡을 던져 주었습니다. 여기 찰떡 먹어라. 호랑이는 주먹만하게 작아진 찰떡을 보고 잔뜩 화가 났어요. 너나 실컷 먹어라. 호랑이는 찰떡을 두꺼비 등에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등이 우둘투둘 해진 거라고 하네요. 염라 대왕이 된 사람 옛날에 박생 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박생은 유학의 뜻을 두어 그 공부를 많이 했으나 벼슬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찍부터 불교 무당 귀신을 궁금히 여겼습니다. 특히 불교 신자들과 가깝게 사귀었답니다. 어느 날 밤 박생은 등불을 켜놓고 책을 읽다가 피곤하여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두 겨드랑이에 푸른 날개가 돋았습니다. 곧장 헐헐 날아 문득 한 곳에 이르니 곧 바닷속의 한 섬나라 였어요. 그 땅에는 풀도 나무도 모래도 없었습니다. 발에 밟히는 것은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붓 이었어요. 낮 이면 사나운 불꽃이 공중에 뻗쳐 땅덩이가 녹아내리는 듯하고 밤이 되면 쌀쌀한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 뼈끝 칠해 는 는 는 하였습니다. 쇠로 된 성이 바다에 닿았고 높이 솟은 쇠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 앞에 고약하게 생긴 수문장이 창과 철퇴를 들고는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박생은 슬그머니 겁이 났습니다. 어쩌다 수문장과 눈이 마주쳤지요? 수문장이 손을 들어 박생을 불렀습니다. 가뜩이나 겁을 먹고 있던 박생은 떨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문장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박생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경주에 사는 박생이라 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소? 본디 유학자는 누가 위협해도 굽실거리지 않는다 하는데 어찌 선생은 인사가 지나친 것 같소? 여기 좀 앉아 기다리시오. 내 곧 우리 임금께 아뢰겠소. 수문장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오더니 박생에게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당신을 만나려 하십니다. 아무쪼록 겁먹지 말고 뭐든 물으시면 정직한 말로 대답해 주시오. 얼마 안 되어 연꽃 의자가 꾸며진 수레가 빠르게 굴러왔습니다. 예쁜 예쁜 아이들이 부채와 햇빛 가리개를 갖추고 있고 무사와 나졸들이 창을 휘두르며 따랐지요. 박생은 수레를 타고 그들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쇳물이 녹아 흐르는 길을 마치 진흙 밟듯이 철벅철벅 걸어 다녔습니다. 그 나라 수도에 이르니 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 집과 시설들은 속세와 똑같았어요. 두 아름다운 여인이 마중 나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관을 쓰고 옥띠를 두른 임금이 뜰 아래까지 내려와 박생을 맞았습니다. 박생은 땅에 엎드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임금은 박생의 소매를 잡고 대걸로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꾸민 자리에 앉게 하더니 아이를 불러 다과를 차려오게 했어요. 박생이 궁금해서 고개를 들어 살짝 엿보았습니다. 차는 구리를 녹인 물 같았고 과실은 꼭 탄환을 닮았습니다. 차에서 나온 매운 향기가 방안을 가득 풍겼지요. 괴이적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달아날 구멍도 없었어요. 박생으로서는 그들이 하는 것을 잠자코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임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곳이 어딘지 모르실 테지요. 여기가 바로 연보주라는 곳이요. 이 섬은 멀리 남쪽에 떨어져 있어 남 연보주라고 부르지요. 또 연보라는 말은 사나운 불꽃이 늘 공중에 떠있는 것을 말함이요. 내 이름은 연마라고 불리는데 이는 불꽃이 나의 육신을 마찰하기 때문이요. 박생은 그제야 고개를 바로 들고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곳을 다스린지 만년이 넘었소. 옛날 창일이 글자를 만들 때 우리 백성을 보내 도와주었지요. 또 석가가 불도를 닦을 때 내 제자를 보내 보호했지만 공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소. 임금님 공자와 석가는 어떤 인물이라 생각하십니까? 박생이 평소 궁금하단 것을 묻자 임금이 거침없이 대답 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성인이요. 석가는 인도에 간사하고 흉악한 민족이 나은 성인이었소. 사람의 성품은 순하고 어수선한 두 갈래가 있기에 공자께서는 이것을 통솔했고 간용한 민족도 그 기운이 날카롭고 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가는 이것을 깨우쳐 주었던 것이요. 그러면 귀신은 어떤 것입니까? 살았을 때는 인물이라 하고 죽으면 귀신이라 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치는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요. 인간 세상에서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려는 것이요. 공자께서 귀신은 공경하면서도 멀리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부질없이 모든 것을 귀신에게 의지하거나 귀신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둘은 잇따라 묻고 대답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용월이 있는데 이것도 귀신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는 굽힌다는 뜻이고 신은 편다는 뜻이라오. 굽혀도 펼 줄 아는 것이 조화의 신이요. 굽히기만 하고 펼 줄 모르는 것은 요괴일 것이요. 고개를 끄덕이던 박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에는 극락세계가 있고 땅 밑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또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면 부처님께 죄를 들여 그 영혼을 추천하고 대왕께 돈으로 뇌물을 바쳐 그 죄를 청산한다 하니 그렇다면 나쁜 인간이라도 대왕은 잘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건 처음 듣는 말이요. 돈을 바치면서 죄를 올린다는 인간 세상의 일을 나는 알지 못하니 그대는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기 바라오.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가 죽은 지 49일이 되면 벼슬이 났거나 녹거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절에 가서 죄를 올립니다. 이를 위해 부잣집은 많은 돈을 쓰고 가난한 집에서는 곡식을 내다 팔지요. 비단을 베어서 만든 꽃들과 종이를 오려 만든 길을 요란하게 걸어놓아요. 그러고는 불상 앞에서 주문을 외우는데 마치 새와 쥐들이 지저귀는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온갖 사람이 모여 혼잡하고 그들이 내놓은 똥 오줌이 극락 정토를 더럽히고 있지요. 진짜 시왕이 있다면 이따위 제사를 받겠습니까? 불법에 따라 큰 벌을 내리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원래 죄라는 것은 맑고 깨끗함의 뜻이요. 어찌 밝은 부처가 죄인의 뇌모를 받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줄 수 있겠소? 둘에 묻고 대답하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모자라는 듯 아쉬웠지요. 박생이 계속하여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사나운 나라의 왕이 되셨소? 임금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일찍이 인간으로 있을 적에 나라와 결혜를 위한 충성이 대단했다오 적을 칠 적에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어서도 마땅히 귀신이 되어 적을 무찌르겠다고 맹세했소. 죽은 뒤에도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아 이 몹쓸 땅에 와서 임금이 된 것이오.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전생에 큰 죄악을 짓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다스림을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애쓰고 있소. 따라서 이곳 임금은 정직하고 깨끗해야 하오. 내가 알기로는 선생은 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격을 가졌으며 아는 것도 많소. 그러나 그 높은 뜻을 세상에 한 번 펴보지도 못했소. 이제 나는 운명이 닿아여 이 자리를 떠나야겠고 선생도 수명이 끝났으니 내 뒤를 이어 이 나라 임금자리에 오를 보니 선생 말고 누가 있겠소. 딴 생각일랑 말아주시오. 숨소리를 죽인 채 듣고 있던 박생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뭐라 딴소리할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박생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말을 마친 임금은 잔치를 벌여 박생을 대접했어요.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동쪽 나라에 사는 박생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노라. 임금은 예식을 마친 뒤 박생을 잠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면서 당부했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오. 이번에 나와 묻고 답한 이야기를 인간 세상에 널리 알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싹 없애주시오. 박생은 임금과 헤어지고 대궐문을 나와서 수레를 탔습니다. 수레바퀴가 막 구르기 시작하는데 마부의 발이 진흙 속에 빠졌어요. 그 바람에 수레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박생이 깜짝 놀라 깨니 이것은 꿈이었습니다. 박생이 일어나 앉았어요. 책상위에 책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물가물한 등불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지요. 인간 세상에 오래 잊지 못할 것을 짐작한 박생은 그날부터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두 달 남지 지나서 병이 들었으나 의원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 박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웃 사람의 꿈에 어떤 신선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이웃에 살고 있던 박생은 장차 염라왕 즉 지옥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꿈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꿈 이야기를 참 좋아했나 봅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태몽을 믿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실제가 아닌 꿈을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걸까요? 그 속에는 우리의 바람이 숨어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지요. 염라대왕이 된 사람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죽어서 정말 염라대왕이 되었을까요? 저승도 꿈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없기에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